흥행불패의 제왕입니다. 우리들의 쇼파스타 배우 김인선 씨입니다. 내가 유키제에 나오다니. 휠터링이 안 되잖아요. 유쾌하게. 나도 미쳤나 봐. 정말 대체불가 인물이에요. 따님이 지금 몇 살이죠? 슈웅이에요. 지금 한참 사춘기 아닙니까? 김경기가 사춘기 이긴다고 제가 애기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켰거든요. 만약에 너랑 나랑 붙으면 내가 이긴다. 수제로 소문이 좀 자자합니다. 거의 인쇄한 거 아니에요, 이거? 남다른 유다법이 좀 있습니까? 오히려... 와... 김인선 씨. 우연히 어디서. 와! 오빠! 오빠! 유쾌하게 저희 자리에서 노래 한 곡 하시고 가셨어요. 김인선! 김인선! 흥이 넘쳐요, 흥이 넘쳐요. 근데 노래방 가면은 진짜 유리하고. 야, 센스요? 재훈이요? 빠빠 선생님. 빠빠 서울 storied and 빨리 떠나자. 바다っち dass 시대를 앞서간 돈이에요? 그 당시만 해도 비밀다. 국가에cellent이 안 들 classroom, 그렇다면 안 보일 수 없는 어두우가 흥아야 됐어요! ессию를君을 공개하는 안녕하세요? 무엇을 드시나요? 다 체크를 했더니 빨간불이 떠요. 두 개만 선택을 하래요. 수어머니가 술값 계산을 몰래 해주고 가시나요? 송용화 씨랑 한 게 벌써 이제 유일한 저의 친구예요. 우리 딸 유치원 졸업식 왜 안 하셨어요? 아 진짜 에피소드 부자다.